오늘은 강아지 영양제 닥터바이 오메가3와 전복삼개축 리뷰해볼게요 인공눈물처럼 하나씩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휴대하기가 편리했어요 산패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더라구요 요거를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일 수 있습니다 전복삼개축도 같이 왔어요 요것도 같이 먹여보도록 할게요 연질무청가 인공색소무청가 감미류무청가 부산물무청가 착색류무청가 향류도 무청가 되었습니다 여기 삼계축에다가 같이 넣어서 먹을거에요 총 5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먹자 산려나 감미류를 사용하지 않았고 흡수율이 뛰어난 rtg 오메가3를 담았어요 닥터바이에서 나온 오메가3 영양제인데요 강아지에게 먹이는거구요 요거는 삼계축입니다 다음 다섯개가 들어있어요 요거랑 같이 먹일 수도 있고 닥터바이를 그냥 단독으로 먹여도 되는데 잘 안먹으면 사료에다 넣어서 먹이면 돼요 닥터바이오 오메가3이구요 닥터바이오 오메가3는 정제헤어육 99%를 사용하여요 인공눈물약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인공눈물약처럼 생겼고 개별포장도 있고 하나씩 뜯어서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어집니다 닥터바이오 오메가3는 정제헤어육 99.8%로 비타민 E 0.2%가 함유되어 있더라구요 IFOS 인증을 받았는데요 오메가3 오일의 품질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인증마크라고 하네요 어 알았어 오메가3 줄게 가만히 있어 보장순도는 80%이구요 산패와 어찌 걱정없이 만든 3세대 반려견 초임개 RTG 오메가3에요 진공밀폐질소 포장으로 고함량의 오메가3를 보관하였구요 특허받은 앰플 용기로 열 전달률이 낮기 때문에 신선한 오메가3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빗차단 코팅으로 인해서 열 빗으로부터 안전하고 질소진공포장으로 인해서 산소위생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었더라구요 오메가3 앰플 1개당 500mg 이구요 EPA DHA 합이 400mg 입니다 너무 잘먹네 뽀송이에게 전복삼개죽과 함께 같이 섞어서 줬더니 엄청 잘먹었어요 뽀송아 얼굴이 안보여 진공밀폐질소 포장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냉장 배송없이 실험 보관이 가능하더라구요 오메가3가 그렇게 강하지 건강에 좋대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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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